핑크퐁 핑크퐁 우석우석 명작동화 잭과 콩나무 깊은 산골에 잭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잭, 이 소를 시장에서 팔아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잭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수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소를 끌고 어디 가니? 시장에 팔러 가요. 그럼 혹시 이 마법콩과 바꾸지 않으련? 마법콩이요? 그래, 한번 심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게다. 놀라운 일이요? 좋아요, 바꿀게요. 뭐? 이 콩과 소를 바꿨다고? 그냥 콩이 아니라 마법콩이래요. 아, 그런 거짓말에 속다니. 어, 그런가? 맞아, 마법콩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콩나무 줄기가 하늘까지 쭉 뻗어있지 뭐예요. 으아, 정말 마법콩이었어! 과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좋아, 올라가보자. 잭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오르자 아주 크고 멋진 성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 성엔 누가 사는 거지? 우와, 엄청 커! 고인이 사는 성인가봐! 반짝반짝 하프야! 나를 위해 연주해라! 염탈가 반짝반짝 황금알을 낳아라! 좋아, 좋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주 마음에 들어! 우와, 대단하다! 내 별! 어? 내 별이라고? 응, 저 별은 원래 내 건데!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저 거인이 빼앗아갔어! 어우, 저런... 내 별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줄래? 응, 알았어. 거인은 음식을 실컷 먹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핑크폰과 잭은 별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별을 어디에 감춘 거지?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할 텐데... 응! 으이! 응! 이 소리는... 하프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지? 저쪽이야! 반짝반짝 노란 별 어디 어디 있을까 책상 위에 있을까 침대 밑에 있을까 반짝반짝 노란 별 서랍 속에 있다네 서랍 속에 별이 있다고? 찾았다! 내 별! 이제 여기서 어서 나가자 응! 어, 나도 데려가줘 무서운 거인이 정말 싫어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거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조심조심 니니? 어? 니니 뭐 어디 가? 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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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황금알을 발견했구나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응! 꽉꽉 꽉꽉 어? 왜 따라오는 거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꽉꽉 꽉꽉꽉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꽉꽉 꽉꽉 꽉꽉꽉꽉꽉꽉 しー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잡아라!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찾았다! 도망쳐! 어디로 가지?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어서 나가자! 어서 내려가자! 모두 조심해! 거기 서라! 고인이 쫓아왔어! 서둘러! 자,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인이 내려오려고 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인이 내려오지 못하게 콩나무의 줄길이 끊어져! 호이포이! 빙금뿡! 으악! 안돼! 내 아파! 내 하프! 내 별! 잭과 엄마는 암탈기 낳은 황금알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모두 맛있게 먹으렴! 땡! 오!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뽁끼오! 어머나! 황금알을 또 낳았네! 핑크퐁! 정말 고마워! 뭐해! 책도 우리 도와줬잖아! 잘가! 다음에 또 만나!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부자! 우리 도와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